오늘의 리뷰 제품은 호르스벤누의 미니삼각대와 분리형 볼헤드입니다. 이게 볼헤드고 이게 미니삼각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찍는데 어디에 세워두거나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을 찾다가 경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들면은 손에 딱 맞아요. 들고 다니기 편하고 이렇게 1단 그 다음에 2단 낮춰서 쓸 수가 있어요. 로우 앵글 촬영하거나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거치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중이 다른 제품들은 3kg 많아야 5kg인데 이거는 8kg까지 된다고 합니다. 접을 땐 그냥 접히고 바꿀 때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올려주면 됩니다. 접을 때는 그냥 접으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볼헤드 헤드가 들어있고요. 설명서 간단한 설명서인 것 같고 작은 부품이 하나 들어있네요. 나사 변경하는 그런 제품인가 보다. 여기 씌워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패닝은 아마 볼헤드하고 같이 조이는 레버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네요. 이게 따로 돼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럼 무게가 더 나가겠죠. 볼헤드 양쪽으로 90도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한쪽만 90도가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건 양쪽으로 돼 있어서 편리한 것 같아요. 이걸 조이면 고정되고 이 레버가 작으면 돌리기가 힘들어서 좀 큰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원터치로 상단이 분리가 됩니다. 넣을 때도 눌러서 이렇게 넣어야 되네요. 되게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써보려고 나사올이 큰 거는 이걸 빼고 쓰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걸 넣어서 1분의 1인치 일자도라이버로 조여줘야겠네. 그러면 이게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거치해 볼까요. 눌러서 빼내고 이거는 예전에 구입한 건데 울란지 SD06S입니다. 조정을 하고 스마트폰을 달고 이렇게 넣어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낮게 하려면 이걸 당겨서 볼헤드로 각도 조절할 수 있겠죠. 위로 찍을 수도 있고 돌려서 하담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려서 옆에는 콜드슈가 있어서 악세사리를 달 수 있어요. 마이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딱 고정이 되겠죠. 아니면 이런 조명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볼헤드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 호르스벤누의 마그네틱 홀더인데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하단부도 자석이고 상단부도 자석이어서 핸드폰 등을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고 같이 쓰면은 벽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철제로 된 곳은 다 붙고 여기다가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겠죠. 맥세이프가 지원되는 스마트폰이나 자석 거치를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단 스마트폰 등을 여기다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됩니다. 여행을 가면 거의 액션캠하고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액션캠에 있는 미니 삼각대는 다리가 각도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짧을 때는 어느 정도 견디는데 길게 올렸을 때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고 그래서 이게 좀 낮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하중을 8kg까지 받는다고 해서 지금 출시되어 있는 제품 중에 제일 튼튼한 제품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싼 제품들도 5kg 정도인데 이거는 8kg까지 된다고 합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지금 이 저울로는 164g입니다. 골헤드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148g입니다. 또 두 개를 합하면 311g 평상시 브이로그 및 여행가서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미니 삼각대를 구입하면서 한 세 가지 더 구입했는데 이건 콜드슈 달아서 쓰려고 샀습니다. 이거를 왜 샀냐면은 기존의 인스타360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손잡이로 돌려서 블랙타임이라는 재미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손잡이인데 이게 이렇게 풀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쪽에다가 셀피스틱을 고정하면 손잡이나 삼각대를 쓸 수가 있고 옆에 여기다 달면 90도를 돌아가요. 재미난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가지고 다녔는데 자꾸 좋은데 벌어지는 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고 평상시에 이쪽을 안 쓸 때 여기가 애매합니다. 고무가 자꾸 돌아가고 빠지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콜드슈 제품이 있길래 여기다 달면 어떨까 이게 조금 각도가 애매한데 마이크를 이렇게 단다든지 아니면 조명 이런 걸 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 구입해 봤습니다. 나중에 써보고 후기를 남겨볼게요. 이거는 자전거 거치대인데 자전거에 액션캠이나 스마트폰을 달아서 촬영해 볼까 싶어서 샀습니다. 이것도 호르스베르 제품이고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영상을 촬영하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서 화면에 다 안 당기는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주머니에 담겨 있는 거고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빼면은 원형으로 펼쳐지고 크로마키 해서 뒷배경을 없애주는 제품입니다. 지금 좁아서 못 피는데 의자에 고정할 수가 있어서 앉아서 촬영할 때 뒷배경을 없앨 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촬영을 하면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개봉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